네,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의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대구와 동해안, 또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또다시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화재 위험이 무척 높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줄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추 중반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쌀쌀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보통 단계 유지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지역 오늘 낮 동안 18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영주의 낮 기온은 17도, 안동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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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